극중 12년만에 정말 혜성처럼 나타난 남자 청혜성을 연기합니다. 여진규 씨 나와주시죠. 네, 가운데 서주시고요. 네, 시선은 좌측부터, 좌측부터 보시고 밝게 한 번, 네,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청혜성 좀 힘들어겠습니다. 저희 SBS와는 뭐, A-CN의 자연스 대박으로 좋은 인연을 맺어오고 있죠. 이번에도 다시 만난 세계로 아주 멋진 캐릭터를 소화해주실 텐데요. 자, 지금 가운데 보시면서 정말 혜성처럼 징장했는데 팬분들에게 다가갈 거에요. 혜성만의 포즈 있다면 네, 이름의 혜성이에요. 혜성처럼 징장했어요. 자, 어, 다시 S-R-D, 굉장히 좋아요. 자, 하나, 둘, 셋, 액션. 똑같이. 오, 네, 비행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네, 달아졌습니다. 네, 작성으로 돌아주시면 되고요. 자, 뒤에 계신 연기자분들 지금 또, 예, 작전해를 하고 있는데 괜찮아요.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밝고, 유쾌하고, 성숙한, 성인 정정원을 연기하죠. 이하니씨 나오고 있죠. 네, 오늘 핑크색 기르시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 시선은 좌측부터, 좌측부터 보시고요. 네, 손을 살짝 한 번, 손을 살짝 한 번 들어주세요. 네, 가운데도, 네, 그리고 어르신이고요. 네, 연희씨는 SBS에선 유령, 파라갤신 목장. 네, 그리고 오랜만에 오셨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을 보시면서, 경완만을 나타낼 수 있는 초대를 한 번, 발톱 깜찍하게,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어, 발톱 깜찍한 하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잠깐만 들어와 주시고요. 잠시 후에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다정, 다감함의 끝판왕입니다. 네, 이명세프 찬인준 역의 안지연씨 보시겠습니다. 네, 성큼성큼 나으셨는데요. 역시 시선은 좌측부터, 좌측부터. 네, 밝게 한 번 손을 흔들어주시고요. 네, 가운데도, 가운데도, 오른쪽 쪽에도.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제 가운데를 보시고, 제가 조금 전에 다정다감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정다감함을 표현할 때, 과연 안지연씀 어떻게 포즈로 보이는지, 이제 비치실지. 자,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 그렇군요. 네. 네, 왜냐하면 못 보신 분도 계시니까, 앞쪽으로도 한 번 가세요. 네, 앞쪽으로도. 그렇죠. 네, 시선은 앞쪽으로, 네. 네, 안지연씨만의 아주 멋있는 포즈를 보셨습니다. 자, 그래요. 마지막입니다. 네, 포토타임 빈, 포토타임 마지막이고요. 해밑고 순수한, 어린 정정한 여객의 정채씨인데요. 자, 정채씨는, 자, 일단 또 나오시는데, 우리 벌그룹이에요. 벌그룹인데, 이 무대, 마치 이제, 우리 인기와요. 네, 무대라고 생각하시면 한 번 나오시죠. 벌은 벌이, 총총. 네, 지금 일단 쉽게 나오셨어요. 쉽게 나오셨고, 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실성 좌측에서 한 번 손을 흔들어주시고, 이렇게, 네, 그리고 다운데도, 다운데도, 그리고 오른쪽에도, 오른쪽에도. 자, 아, 이건 앞에 계신 선배 연기자분들께서 다 하신 거예요. 이제 정채씨만의 무대가 펼쳐져야 될 텐데, 제가 하나, 둘, 셋, 한 번 해주는데요. 자, 하나, 둘, 셋. 본인만의 무대를 한 번. 뭐, 떨리 떨리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 약간 또 볼 때 하트를. 네, 오른쪽에도요. 잘하셨습니다. 네, 잠깐만 들어주시고요. 자, 다음은 그룹샷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진구씨, 이현희씨, 먼저 보시겠습니다. 네, 두 분 먼저, 아, 제현씨는 잠깐만. 네, 제가 바로 또 보실게요. 자, 다정하게. 일단 연희씨가 한 번 살짝 한 번 떼어주시죠. 떼어주시고, 그 다음에 시선은 저쪽부터. 저쪽부터. 네, 가운데를 보시고. 네, 손은 살짝 한 번 흔들어 더 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오른쪽에도 카메라를 보시고. 네, 여기서 카메라를 보시고. 자, 두 분을 일단 가운데로 보시고. 가운데를 보시면서 작게 한 번 하트를 만들어주시겠습니까? 그렇지. 네, 옆쪽에. 네, 시선 앞뒤로. 아우, 잘하셨습니다. 네, 그럼 저기 연희씨만 잠깐 들어와 주시고요. 네, 자, 최연씨. 네, 나와주세요. 네, 방금 정환과 정환이 크로스를 했습니다. 멤버 교체가 됐고요. 역시 또 한 번 팔짱을 떼어주시죠. 펜치고 팔짱을 끼시고 시선은 다섯부터. 똑같이. 네, 발끄서는 한 번 같이 흔들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가운데도. 가운데도. 네, 그리고 오른쪽에 한 번 봐주시고요. 봐주시고. 네, 또 앞을 보시면서, 앞을 보시면서, 앞을 보시면서, 역시 또 하트. 네, 왜냐면 12년 만에 만나, 네.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만든 하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컨셉을 해봤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두 분 일단 들어가시고요. 자, 안재현씨, 이연희씨 모시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안재현씨가, 이연희씨를 굉장히, 네, 짝사랑하는 캐릭터인데, 네, 짝사랑하는데 안재현씨만의 짝사랑하는 방법이 있다면, 네, 그걸 여기 코드를 보여줍니다. 아, 그래요. 네, 컨셉 좋습니다. 컨셉 좋습니다. 일단은 다소하게 먼저, 그러면, 네, 다소하게 먼저, 편의사 먼저 하시고, 저쪽부터. 네, 뒤로 가운데. 먼저 보시고. 네, 오른쪽 이런 거 보시고요. 그러시고. 자, 이렇게 하시죠. 짝사랑을 하는데, 이연희씨가 고개를 연식적으로 많이 좀 비울랬죠. 네, 그렇죠. 네, 기사는 앞을 보시면서요. 네, 두 분 역시 하트. 네, 짝사랑은 사랑이니까, 네. 자, 잘하셨습니다. 자, 그대로 계시고요. 자, 두 분 나와주시죠. 일단은 제가 이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여진구씨가 가운데 서시고, 채연씨와 연희씨가 양옆에 서주세요. 아니, 채연씨는, 아, 일단 쓰고 나와주세요. 채연씨는 저기, 진구씨 왼쪽으로, 그렇죠. 자, 세 분 앞쪽으로 나와주시고요. 자, 재연씨가 이 두 분을, 이 세 분을 바라보러 쫌잔했었던. 네. 자, 그, 네. 원래 설정이 좋습니다. 네. 원래 설정이 좋습니다. 여진구씨는 오늘 독받으셨어요. 네, 재연씨가 일단은 바라보는데, 만약에 저희가 나중에 포토타임을 또 받을 때가 또 생긴다면, 한 번 또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번, 밝게 한 번 손을 다 흔들어 주시죠. 네. 네, 안정현씨, 어우 좋아요. 훌륭해, 훌륭, 훌륭해요. 네, 이 자리를 밝게 듣는 느낌은 안정현씨께 감사드립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아쉬움은 이제 가슴에 붙고, 다시 한 번 이제 나랑히 서주시죠. 일단, 예, 다시 서주시는데요. 진구씨가 맨 끝쪽. 네, 재연씨는 저와 가까운 쪽. 네. 네, 이렇게 서시기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네, 저희가 화이팅을 갈 텐데요. 우리 드라마가 다시 만난 세계 줄이면 다 완세를 해야 된단 말이죠. 완세를 볼 텐데, 다 들지 마시고, 다생까지만 손을 들고, 네. 자, 제가 하나, 둘, 셋, 그러면 다 완세 그럼 딱 들어주시겠습니다. 자, 다 완세, 네. 많은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네, 만세 쪽입니다. 자, 거기서 우리는 1등을 할 거예요. 거기서 바로 엄지손가락을 내고, 화이팅. 네, 바로 있겠습니다. 네, 조금만 계시고요. 자, 감독님. 네, 감독님 방금 보셨죠? 네, 올라와 주셔야 됩니다. 네, 무대 위로 올라와 주셔야 됩니다. 네, 감독님 똑같이 한번 봐주시겠습니다. 자, 우리 연기자분들. 하나, 둘, 셋, 하여튼 엄지손가락.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